펄쩍펄쩍 뛰면서 불러야 돼요. 어떤 식으로? 한 번 뛰어보세요. 거의 여기서 뛰어야 돼요. 눈 딱 감고 나. 어 야야. 괜찮아 괜찮아. 자연스럽게 일어나. 아무도 몰라. 괜찮아. 어 야야. 깜고 나. 괜찮아 괜찮아. 자연스럽게 일어나. 아무도 몰라. 괜찮아. 아무도 티내지 마. 찬용이. 찬용이. 웃지 마. 지연아. 지연아. 모른 척해. 웃지 마. 동원이.